ㄷㄷ 강타 그게 뭔데? 아니 뭐 까까한테 17대도 아니야 보건소에서 들은 충격적인 발언 실천도 까진 일상생활 겪기로 취급함 어?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왜 치즈는 이름 못 바꾸는거지? 왜? 왜? 그러게요 익명 후원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불격각 뭐 지금은 베타니까 어쩔수 없는거 같네요 어쩔수 없는거 같네요 몸박트 불격보다 센 엄청나게 아 아 아 아 아 아 파도르 파도르 뒤 1을 지워본다 이제 대학살 정도 됐네 이게 맞나 가로로 어떻게 쓰러졌다 가로로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지면 되는거 아닌가 진짜 모른 어이 유튜브 난 너희들 수단군이 고추 빠른 세상을 보고있어 유튜브들인건 누구때분인지 모르겠네 에 몸박강호야되나 수비강호야되나 좀 줄께 igger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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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 주공 주공 허형 날굴 화햄 화햄 쓰네코 안녕하세요 양타 왜 안남아 아 그 흐흠 오 o bb이 f- Ин權 이돌이오 똔똔 똔똔 가지 여미음 아 조잼 조잼 와헴 왜 삼코지 여미 타로 시작하는 가드가 말였다 언제 줄거니 빠락 실사보다 비싸게 삽니다 쉣 쓰레기 자식 아니 왜 화햄만 삼콜로 나오냐고 자꾸 미라손이 있어서 파워카드 대충 넣고싶은데 어 영코화햄 아니 체험판 야 이거 둘중에 하나에 영코다운거 이돌이옷을 했는데 와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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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뽑아버렸습니다 미라손인데 좀 미라손인데 좀 미라손인데 좀 흠 가지를 고를땐 꼭 찍고 기분이 싱싱한 것으로 고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탱탱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굴소스를 준비해 1스푼 정도 넣어 함께 볶으세요 굴소스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가지볶음 감칠맛을 흠 흠 흠 근데 가지 지옥 지옥불 근데 솔직히 가지 맛있어 볶아먹어도 맛있고 무쳐먹어도 맛있고 아이 좋아 가지러 이불 덮고 가지러 목욕할래 가지러 목욕 어 사량이다 재미없는 철이나 공중제비나 도는 치코리타나 지온자 게임하는 모드캐 보면 도파민이 안생기는데 디펙터만 보면 독감에 시름시름 앓다가도 기운이 생기고 몸에 생기가 가득 차는 느낌이 드는데 디펙터 언제 볼 수 있나요? 뭐야 이거 최면에 당했구만 회롤라베 밖에 없다 오예 미쳤다 발이 절림이다 이제 무감각만 먹으면 되겠는데 제발 무감각각이죠 스메코 가지 타락 넷츠고 разв.. 렛츠고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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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통 먹는게 그런거잖아. 볶아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물해진 가지볶음. 힐네랑 화장중에 뭐가 좋지? 이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샘뽕 이게 맛있다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 영폭구간과 헛구성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판입니다. 나의 400방어를 알가. 뭐? 컴. 가지로 탕후루하면 맛있게 먹지 않을까? 가지에 탕후루해서 주면 제민이도 먹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가지를 먹어야 하지? 악! 왜 그것만 절대 때려. 그거만 세대를 때릴 줄은 몰랐지. 진화. 진화는 이득인가? 혼혜인가? 진화. 근데 3막 9번에 뜨면 이득인 것 같긴. 3막 보스 어차피 다 상탱형 없는데. 사막도 그렇구나. 적은 9 bitter Quarter 스킬. 스킬. 지금부터 1치 구비하여 말해줬습니다. 함께 Zug 등장omb max에 관하기 Rover horeo fats. 예 와 고금까지 해주세요 이행선 카드겜이랑 얼음 카드겜? 둘 다 재미있어요. 안개를 넘지 못함. 손에 손잡고 벽을 넘지 못함. 라프텔 쓰시는 분들 이틀 뒤 한권 만료되는 작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케모노 이기. 뭐? 나쁜 놈아. 집에 가. 몽디. 킹시병. 아니 몽디 써야지. 앗. 이돌이 몽디. 깡깡깡. 이. 구어. 구어. 전. 조용히. 하세요. 이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저. 고 Dai 가. 하세요. 하세요. 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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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살 만하지 않나? 헐 헐 헐 와 타락첫받다로 나오네 타락받다주시와 타락어디 뜨는지 보고나면 얼른 필요없네 국내 OTT중 유일한 흡자 플랫폼 라프텔 대충 워날특 순서라도 뭐? 워날특? 아라도 똑같은 라프텔 많이 컸구나 라프텔 죽어라 못된 까마귀 지금 분위기 좋은데 빈퀴리만 안 나오면 좋겠 여기 있어 소환수를 다 좋은데 사내만 없으면 좋겠군 와 딜바 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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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닥 작상 3스택 지금 받네 유나유 두개였네 새 Human 중화 Cruz 라지나온시점에서 유를 나중에 주든 말든 team en 딱히 상관이 없어서 몰랐던 them 저 유물 나중에 주든 말든 딱히 상관이 없어서 몰랐네 이것이 부유함인가 마음이 넓어졌어 사소한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어 유물을 좀 늦게 주든 말든 아무것도 상관없어 몽디 몽디 강화할 것도 없는데 불격이나 강화해서 애완불격 상관이 없어졌어 야아 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플ibles 박스iras 여기있네 에바죠 에바죠? 어? 창 어디간? 어? 하나까지 갈 것도 없이 스네코 선에서 정리가 되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불격이 쓴 걸까? 가지가 쓴 걸까? 안 몽박이 쓴 거구나 뭐? 마리케이드 두 번 죽이는 깬 건 깬 거고 어떻게든 퍼펙트를 하기 위한 몸부림 퍼펙트 됐나? 유광각 나와야 됐네 안 나와다 얼마를 몰아봤고 연수아 왜 자꾸 나와 아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좀 낫겠는데 아 심장 묻었어 아 참호 역시 믿고 있었다고 젠장 심장 체력을 안 깎이는 데 성공했다 신 아 안 아